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쿠키가 무엇이고 쿠키를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를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개인화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을 갖게 되었고 인증이 어떻게 구현되는 지도 살펴봤어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여러분이 도전해 볼 만한 주제를 알려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인증을 위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쿠키에 저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코드입니다 HTTP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웹브라우저와 웹브라우저 사이에 아니죠,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의 통신을 매우 쉽게 가로챌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쿠키를 납치해서 훔쳐가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에 현재 쿠키에다가 은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구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수업에서 멈추면 안 돼요 후석 수업에서 다룰 세션을 이용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인증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션은 인증 정보를 쿠키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같은 거요 대신에 각각의 사용자의 식별자만의 쿠키에 저장해요 그리고 그 식별자는 어떤 의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서버 쪽에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은밀하게 보관하게 됩니다 물론 말로만 들어서는 이야기가 힘듭니다 이때 이 앱 세션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어쨌든 간에 그것만 갖고 있으면 로그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증 정보 자체가 쿠키에 담겨 있는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인증 시스템들이 세션 인증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 쿠키를 이용해서 개인화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세요 사용자의 언어 설정을 기억하고 사용자의 방문 횟수를 카운팅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쿠키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Node.js 밑에 있는 쿠키2.js 파일을 준비해 놨는데요 이 파일은 쿠키를 이용해서 개인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사례를 담고 있는 조그만 앱이에요 주간 야간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자의 선택의 결과를 쿠키에 저장해서 다음에 방문했을 때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또 과거에는 쿠키가 브라우저에 정보를 저장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오늘날은 다양한 방법들이 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컬 스토리지나 인덱시드 DB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대한들은 더 많은 기능, 더 편리한 사용 방법을 가지고 있거나 더욱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쿠키는 4KB 이상을 저장할 수 없지만 로컬 스토리지나 인덱시드 DB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샘플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코드가 유출되면 공격자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알게 돼요 또 코드가 유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코드의 개발자들은 사용자의 실제 비밀번호를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많은 사용자들이 모든 서비스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비밀번호의 유출은 매우 심각한 보안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호수단이 해쉐예요 해쉬를 통과한 비밀번호는 원래 값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해쉬뿐만 아니라 솔트, 키 스트레칭 등과 같은 방법들을 중첩적으로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걸 직접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대신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pbkdf2라는 이상한 이름의 라이브러리와 빅크립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들, 라이브러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쿠키의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쿠키를 통해서 엄청난 가능성을 갖게 된 겁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오셨냐고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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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